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최유리입니다. 이곳은 제 미니앨범 사진 자켓 촬영하러 경기도 평택에 와 있습니다. 홈쇼핑 모델 같네. 우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제 치마도 좀 찍어주세요. 날 너무 작아지게 해. 너무 시끄러워. 만져줘. 어머 앞머리가 어디갔대. 그 맛이지 뭐. 일단 풀숲에서 많이 뛰었고 벽지도 들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괜찮게, 괜찮게 보여요? 날아갈지 모르겠고 조심해. 어, 넘어갈 것 같아. 이번엔 포그머신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으로 촬영했는데 냄새는 되게 기분 나쁜 먼지 냄새긴 한데 어, 그래도 되게 신비로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원피스 입고 약간 노을 배경으로도 많이 찍어봤는데 밤이 되니까 많이 춥고 길에 뱀 신체도 있고 그래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춤도 췄는데 뭐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도 했는데 패스할게요. 이번 앨범 잘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일기였습니다.